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일반 토마토와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전년보다는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는 장마의 영향으로 생육이 지연되고 침수로 병 발생도 증가해 단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수박과 참외도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할 전망이고요. 반면 풋고추는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호박은 출하면적 감소와 잦은 비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해 전년보다는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이는 전년보다 출하면적이 증가해 가격은 하락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과일의 8월 전망입니다. 사과는 저온 피해로 출하량이 감소해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고요. 배는 출하량이 감소하지만 2019년산 저장배 가격의 하락 역향으로 가격은 떨어질 전망입니다. 하우스 온주는 출하량이 증가하지만 품질이 양호해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을 전망입니다. 또 포도의 경우 거봉과 캔버럴리의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높을 전망이고요. 샤인머스켓은 출하량이 증가하지만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가격은 상승할 전망입니다. 복숭아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수입 과일의 8월 전망을 알아보면요. 체리, 자몽, 파인애플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키위, 망고, 바나나의 수입량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올해 주요 과일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마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침수 지역이 빨리 복구되기를 바랍니다.